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레전드 가수 나훈아가 2024년 라스트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나훈아는 4월 27일 인천 공연을 시작으로 5월 11일 청주, 18일 울산, 6월 1일 창원, 15일 천안, 22일 원주, 7월 6일 전주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나훈아의 2024 라스트 콘서트에 대한 티켓팅 일정, 티켓 가격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2년, 2023년 콘서트 가격이 동일했던 것을 보고 팬들은 작년과 동일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3년 콘서트 기준 R석은 16만 5천원, S석은 14만 3천원, A석은 12만 1천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 콘서트를 앞둔 나훈아의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나훈아는 고마웠습니다. 나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하며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손뼉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에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요 그는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가슴에 쌓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기에 고마웠습니다. 나는 마지막 인산말에 저의 진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을 모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긴 세월 저를 아끼고 응원해줬던 분들의 박수와 갈채는 제게 자신감을 더하게 해줬고 이유가 있고 없고 저를 미워하고 나무라고 꾸짖어 주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만과 자만에 빠질 뻔한 저에게 회초리가 되어 다시금 겸손과 분발을 일깨워줬다라고 답붙였습니다. 끝으로 그는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해 7월 전주 공연이 그의 마지막 무대임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은퇴가 아쉽기도 하지만 박수칠이 때 떠나라 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데요. 트로트의 황제 가황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며 그야말로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요계의 슈퍼스타인 나훈아는 대중과의 만남이 뜸에서인지 이런저런 소문과 스캔들 구설수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말도 안되는 헛소문을 해명하느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전국적인 관심 속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훈아는 수많은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재킷을 벗고 단상 위로 올라가더니 대중들을 향해 옷을 벗고 다 보여주면 믿겠느냐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훈아만이 할 수 있는 나훈아의 카리스마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과 조강지처를 벌인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데뷔 일에 큰 기복 없이 전성기를 누려온 나훈아지만 그의 개인사에는 굴곡이 많았는데 특히 나훈아는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이수키로 배우 고은아의 사촌입니다. 두 사람은 1973년 결혼했지만 불과 3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이혼 발표 후 불과 몇 달 만에 7살 연상의 여배우 김지미와 결혼 소식을 알려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김지미가 당시 유명 여배우였는데 김지미 나이가 1940년생으로 나훈아보다 7살 연상이었습니다. 당시엔 연상연하 커플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당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다만 김지미는 나훈아와는 결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김지미는 나훈아와의 관계에 연하의 남자와의 긴 연애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김지미와 나훈아의 관계는 연인보다는 스승과 제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나훈아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김지미가 예절과 서예 등 다방면에 걸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나훈아는 김지미와 헤어질 당시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는데 여자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한편으로 김지미와 나훈아의 혼인이 화목했던 기간은 별로 길지 않았으며 김지미는 주위에 간혹 나훈아와의 혼인이 조금 후회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원래 둘은 평범하게 식당을 경영하면서 살고 싶어 했지만 나훈아가 가수로 복귀하면서 둘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나훈아는 1983년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김지미와 이혼 후 가수 정수경과 동거를 하다가 첫째 아들을 낳게 되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수경은 14살 연하의 후배 가수였고 김지미와 이혼 전부터 꽤나 친밀한 사이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8년 둘째 딸을 낳았고 정수경과 나훈아 자녀들은 교육을 위해 1993년 하와이로 거처를 옮기며 나훈아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7년 나훈아 아들의 결혼식에 나훈아가 불참을 한 이후로 두 사람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혼 루머 등 여러가지 루머로 나훈아는 곤욕을 겪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인 2008년 일본 야쿠자와 야쿠자의 한국인 연인 K씨를 놓고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헛소문이 돌면서 나훈아는 1시간짜리 기자회견까지 열게 됩니다. 가정파괴범 루머뿐만 아니라 당시 나훈아는 일본 야쿠자와 여배우 K를 놓고 시비가 붙어 신체 훼손을 당했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여배우 K를 두고 김혜수, 김선아의 이름이 거론되며 이들도 함께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되죠. 또한 대한민국 전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기자들에게 일갈한 나훈아의 이 퍼포먼스 덕에 여배우 K나 신체 훼손설은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적극적인 해명 덕분에 나훈아의 야쿠자 루머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나훈아가 방송활동도 하지 않고 두문 불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루머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훈아의 기자회견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초강수 기자회견이었고 이로 인하여 나훈아 루머는 조용히 식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나훈아는 아내와 더욱 멀어졌고 세 번째 아내 정수경은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정수경은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며 나훈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잔여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훈아는 정수경과 혼인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2013년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며 정수경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수경은 2014년 10월 나훈아와 정상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진행된 수차례 조정 역시 불성립되면서 오랜 시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나훈아의 재산 규모가 밝혀지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수경이 요청한 나훈아의 부동산은 2011년 기준 두 건으로 용산구 한남동에 69평 주상복합과 경기도 양평군 300평 토지와 120평 건물로 총 4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22억 원 수준으로 실제 부동산 재산은 약 21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톱스타치고 굉장히 적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나훈아지만 그의 저작권 수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나훈아의 음악 저작권료가 가수들 중 톱클래스다. 월 저작권료가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된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훈아는 1966년 데뷔 이후 3천여 곡의 노래를 불렀고 800곡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했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대략 음원 저작권료만 해도 연간 약 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작권료가 4호 70년까지 인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순수 저작권료 총 수익은 약 42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 나훈아 아들이 림프암에 걸려 투병 중인 사실이 뒤늦게 전해집니다. 특히 나훈아는 현재 아들이 암투병 중이라는 정 씨의 말을 듣고도 혹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믿을 수 없다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고 정수경의 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정수경은 자신의 아이가 아프다는데 고작 하는 말이 그동안 제가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친구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정수경의 말이 맞다면 친구로서 정말 너무도 차가운 모습을 보여준 나훈아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던 중 결국 2016년 10월 법원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되고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 나 씨는 정 씨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12억 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시하며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3년 5월에는 나훈아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이틀 만에 병원에서 별세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오랜 팬들은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나훈아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 콘서트에서 직접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 내보고 죽었다 안 카드나 그것도 이쁘게 죽은 게 아니라 술 먹고 운전하다 죽었다 카드에 누가 내 장례식에 왔다 카던데 도대체 유튜브 사는 데가 어대고? 라고 반문해 객석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가짜뉴스 주제 중 하나로 떠돌던 나훈아의 은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콘서트 마무리 잘하길 바라며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